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5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이 110만개의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에서 크레이그 라이트의 약식 판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아야 클레이만과 크레이그 라이트 간의 비트코인 소유권 분쟁은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2018년 2월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개발진으로 추정되는 데이브 클레이만이 사망한 이후 그와 공동으로 채굴한 비트코인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브 클레이만의 가족들은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빼돌리기 위해 계약서와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공소시효 원고의 파트너 관계 증명 불가 법원에 관할권 파트너 관계 증거에 근거한 법원의 사법권 부재 아이라 클레이만의 권한 부재 원고의 사기 소송이 기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이유에서 라이트의 약식 판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9월 4일 플로리다 법원이 4일 발부한 명령에 따르면 해당 재판은 2021년 1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테일러 윙클보스는 트위터에 나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금을 좋아한다. 그러나 비트코인만큼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대한 해치 자산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최근 칼럼에서 그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젊은 자산이지만 금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금이 수천년 앞선 출발과 강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위험 회피에 적합한 단기 또는 중기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중요한 기술적 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금의 지위를 잠식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그러한 현상이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윙클보스의 주장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세병은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숙해졌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G7의 금융감독기관인 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뼈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암호화폐 부문이 FATF의 권장사항을 대부분 준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병은 비트코인이 골드 2.0으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비트코인을 둘러싼 인프라 및 규제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